힝! 이쪽으로 이쪽으로 힝! 아우! 자 다음은 힐러 한 번 할까요? 다음판? 암호 암호나? 대형의 빛으로 불테로리라 이건 이겼습니다 이겼어요? 네 이건 이겼어요 왜냐하면 저기 렉사르 타이커스 그레이메인에다가 총알 맞고 그거 D맞은 아니아니 불을 다 옮기기 때문에 렉사르가 불을 다 옮겨줘요 우리 카운터 R을 타질 수 있는데 그레이메인 타이커스로 법사가 없는데 상대방에 임병수씨 아이스크림 사령될 것 같은데요 왜? 왜? 와우! 뭐하다 영빈! 뭐하다 영빈! 어! 빨리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요 알랑가 몰라 아 ??? 아이쿠 어이구야 아이쿠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아 잘못됐어요 아 잘못했어요 왜 곰을 데리고 다니지? 애지중지? 애완동물인가? 저렇게 상향이 아니라 곰을 뒤로 잡고 자기가 빵 오 이거 다 커줌? 아하 아하 어허 단신 단신 아이구야 사리내셔 망치망치네가리 아이 뭐야 망치망치네가리 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 아안 죽어? 알트니안죽? 망치네가리 아이템이 안주고? 총화 됐어요 켈터스님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이쁘게 모았다 아이템 아이템 마나가 없어서 마나가 없습니다 가져가요 저 곰이 가져가요 부셨죠 옮기는거 저는 저는 그거 채우고 올게요 마나 아이구야 칼출해 좋았어요 좋았어요 망치망치 시베린 갔다고 안 되겠어요 네 아니 우리가 유리하니까 아니야 우리가 안 유리해요 아니 쉰당 개 조금 아니 왜냐면 우리 둘이 없어가는게 죽으면 분리해줘요 죽어야 분리해주시죠 그냥 죽여갔는데 그러면 안되는데 그러면 안돼요 약간 이정도 좀 소신발은 해도 되나요? 귀를 왜 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35 35 30 40 40 40 40이에요 30 킹 이쪽으로 이쪽으로 킹 아우 탈코 뭐야 안으로 봐라 가서 여기 안으로 유리해주세요 점프 한번 뛰었고 아빠 아빠 이겼어? 다 줬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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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까 지나갔어 니웅 켜놔 오오 싸우는거 괜찮아 목마를 타면 안되지 나 지금 하는데 빨간네 딸게 있는거 아이 타고 싶때 싸워야되는데 주리몬이 있는거 딸게 주리몬이 있는거 딸게 주리몬이 있는거 불 불은 누가 발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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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아니거 라이트 없어요 탑 어떻게하자 까비 까비 오 까비가 지나가고 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떻게할까요 탑 올라갈까 제가 까비야 저기서 까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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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휴 좋아 아우 저게 안맞아 알타 내려가는거 같은데 어만놈이 맞네 조심하세요 알타 내려갔어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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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타 4대5에요 4대5 어허천도 바꾸셨어 알타가 알타 고마워 집 갔다올까요 하나 어때요? 만화 없는데 반짝이는 마주님 집 갔다오죠 지금 좀 물좀 마실게요 제가 있을게요 저 평타를 쳐야 마나 해보나가 있는데 아임마아 아임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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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10대기전에 한번 싸워 오는게 좋은데 10대기전에 아임맞아 아임맞은 아임맞은 아임말놔 아임맞은 에임맞은 아 나 불렀구나 반가워요 동작 토미야 토미야 탁할게요 토미야 이게 로그 엄청 세다 안와 탁목 로그 잘 풀어있어 하하하하 우리 군대 10 대고 가야되지 않나 아니 우리는 라이너를 챙기고 있어 아 나 괜찮아 내려가 저 내려갑니까 여기 있을까 탁목을 선택해 거기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안찍어져 아씨 근데 욕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브레마인 내려갈 수 있어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으아아아 총알 쐈어 저 걸레 적다님도 어떡하죠 총알 맞았어 아우 로그는 어디로 가 저기 동작님 저 여기 있습니다 가내가 다 가내가 빈다 그레마인이 겨우치 다 먹어주네 안죽은 사람 괜찮아 그레마인 가져왔다 아우 안싸우죠 안죽은 사람 매직과에 매직과 혼자 있는 매직과 혼자 있는 매직과 혼자 있는 늘 오 가야 고기 어 뭐 이렇게 딴다니 오우 아우 왜 앓스타 앓스타 액 아우 어 여기 죽었어 아 이거 우진도 안 뺐네 이리 갔다 올게요 여기 죽었지 죽읍시다 형 13렙이네 저게 죽었어? 아니 여기 있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?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어감이 졌나? 어감이 졌냐? 어감 졌냐? 이것은 악보가 되니까 어떻게하니까 싸웁니까? 13렙이거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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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와나 차이나고요 레인맨이 마나가 적은거 싸울까? 안 되잖아 싸워요? 싸워요? 싸울까? 너무 세다 어디에? 아이고야 아이고야 왜 이렇게 세지? 지 맞어? 응 왜 이렇게 많이 두고 나도 비비기가 힘들어 여기다 나 죽을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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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인해서 갈게 한다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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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쾌어 아... 아빠가 죽었어? 아빠가 죽었어? 흐흐흐흐흐흐흐흐 와 폭탄 저거 뭐야 친구들밖에 안 망할까 친구한테 먹었잖아 자 10시야 빨리 빨리 요금자 간다. 요금자 간다. 친구.. 누구야? 아드님 이름이 뭐예요? 아드님 민찬인데. 민찬이요? 보냈어. 민찬이 자야.. 자야 되는 거죠? 잘 시간인데. 원했어? 형들만 자면 다 이기지. 탐막아야 된다고.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아누바락 픽 자체가 너무 약하다 근데. 아누바락이? 싸운다 싸움도 싸운다 싸움도 안 돼요. 싸움도 안 돼요. 탕 탕 탕 탕 탕 탕 탕. 탕 탕. 남은 여행 길거리 6위 어이 set 다이 우리가서 등치라도 잡지 디아는 등치도 커가지구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다이쿠스 우리 세명이예요 아이쿠스 잡초 지면 다선 다이쿠스 다이쿠스 아아 죽지마 매직밥 어이 가만히 불러 아하 망치망치네가리 망치망치대가리 네 밑에 그린이 있어 밑에 그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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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드 그래 두 개만 두 개만 뭐 먹었나? 이거 먹어야 되는데 쫄 먹으시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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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쏟아부었다 다 쏟아부었다 먹었어요 좋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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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미트 좀 막아주세요 알랑가 놀라 하라 불멸자야 하라 미샤 이골? 미샤가 죽었나? 돌아갈 땐 벌리는데 잘했어 이거 먹자 이거 이거 먹자 남의 거 난 이거 남의 거 남의 거 남의 거? 남의 거부터 어이구야 와 디아 웃었다 남의 거리두기 구족 한 번 주시고 적 끝나면 져 망치망치 네잉은 망치망치 어이구 지금 무빙 계속해 주시고 두려워 알랑가 몰라 아이고 오우.. 왔다! 새 죽었습니다 차니 차니 아.. 그레이메인 안되겠어요 아.. 그레이메인 이거 먹어주고 3시에 좀 밀면 됐네 20이에요? 상대야? 아니 한명만.. 한명만 하죠 한명만 밀어야 되는데 밀어야 돼? 밀어야 돼? 이거 어디로 가? 이거 어디로 가? 이거 먹으면 안되는거 아니야?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구워라 기아로 먹는데 안돼요 안오비 먹었어요 안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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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생하게 죽겠다 죽겠다 싸우지마세요 싸우지마세요 싸우지마 싸울 뻔했어 20 20 신단이 준비됐습니다 가서 드높은 전상을 위해 응전을 위해 아 뭐야 아.. 이런.. 아.. 아.. 미치게 알타비가 미치겠네 FBI 진전 미치게 밍지이기 잎 .. mondo 상상 2 1 2 2 2 너도 죽어 너도 죽어 아이고 잘꺼만요 아이고야 허리 꺾인다 우리 집 갔다 오면 안되니까 다 갔다오세요 그대로 킬 해볼게요 킬 해볼게요 갔다옵니다 킬 해볼게요 킬 해볼게요 야 이거 애들 미는거 봐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저 이거랑 같이 갈게요 미드의 적이라서 집 갔다와 집 안가도 돼요 아래 밉니까? 같이 가죠 아래 아래로? 아래로? 아 여기 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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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게 맞냐 자 9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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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왜요 왜요 여기가 아직도.. 아아아아 아직도.. 아아아아 아아 아아 제발 오디님 오디님 망치멍치 망치멍치 여기야 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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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을 봤어요 우리 아 이 희망 아아 아아 아 힐 들어가요 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아 아 힐 들어가요 오우오오오 예스 예스 좋았어 나이샤 생끼이 육수야구만 쭈û 아어어 아아 알랍가 몰라 윤호에 쳤어? 민찬 요구야 요구 민찬 공자님 주어 투표했습니다 고마워 서강보살림 때문에 이긴거죠? 사실 그래요